마스크 모자라 긴 줄 서게 하더니 백신 부족해 노심초사하게 하고, 백신은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이제 주사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.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.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몰려서 잠시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요. 어떨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는 걸까요? 오늘의 한마디 꼭 닥쳐서야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에입니다. 고맙습니다.